아이스크림 먹는 동안 손님이 많아졌어 점점 저녁시간이지 이제 저녁시간 다가오니까 우리 디저트 이런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이스크림이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난 밥 먹으면 항상 푸드코마가 생겨 푸드코마 밥 먹으니까 머리에 있는 피가 다 뱃속으로 가서 졸려? 졸려죠 정신 차릴 수 있게 아이스크림 아니면 설탕이 필요해 당분 설탕 아니고 설탕 설탕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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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께 이가 보이면 안 되고 웃으면 안 돼 할머니께 알았어 뭐할래? 과일이래? 웃는 사람이 다 쏘기 음식을 해야 해요 음식 그럼 많잖아요 그래 음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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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역시 똑같네 닮았어 잠깐만 한번 웃자 이제부터 웃으면 안 돼 흥헝 행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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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 알겠어 생선 바나나 바나나 너무 쉽잖아 나도 발음이 좋아서 안 돼 예쁘지 휴지 설탕이 필요 당분 설탕 아니고 설탕 어 설탕 큐파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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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욕했는 줄 알았어 그냥 웃으면 안 돼 여기는 여기는 알 거야 욕했는 줄 알았어 큐파웨이 그지? 나만 그런가? 그냥 웃었어 졌어 졌어 아 반칙이야 왜 웃었어 그냥 웃겨 얘는 나 그냥 몸을 웃어 그냥 꼬막이 벌렁벌렁하고 뭘 준비할 때 꼬막이 벌렁벌렁한단 말이야 KSTAR